오늘은 직업에 관련된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영어로 뭔지 한번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직업,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job이라고 하죠, job. job, 이 직업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teach. 여기서 er이 나왔죠. 그래서 teacher, 가르치는 사람, 교사가 됩니다. teacher.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유튜브라고 하죠. 여기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er을 붙이면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죠. 교육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교육은 여러분, education이라고 해요. education.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회사 이름이 무슨 무슨 edu, eduwill. 공무원 합격은 eduwill.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education 하면은 교육입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educator. 발음 때문에 여기는 or이 됐습니다. educator 하면은 교육을 하는 사람, 교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부터 해가지고 유튜버, educator.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학원에서는 teacher. 그리고 별도로 하는 거는 educator. 또 유튜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네요. 다음은 doctor. 의사가 됩니다. 의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사도 치과의사도 의사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치과의사는 dent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dentist, 의사는 doctor라고 하죠. 이 치과의사 중에서 dental hygienist 하면은 치의생사가 되는데 이 분야를 또 세분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소아과의사는 pediatrician.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의사는 뭐다? doctor. doctor. 요거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표현은 바로 employ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employee. 이 뒤에 ee가 들어가면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우리는 e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interview. 하면은 뭡니까? 인터뷰죠. 서로 이렇게 면접입니다. interviewee라고 하면은 면접을 받는 사람. interviewer 하면은 면접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employee 하면은 고용돼서 일하는 회사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원을 employee 말고 또 다른 표현. 뭐가 있냐면은 office에서 일하는 사람. office worker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office worker. office worker. 얘도 됩니다. employee 회사원입니다. 그러면 고용자는 뭐랄까요? 고용주죠. 고용주는 employer. employer. 뒤에 r을 붙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자영업자. 또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 선생님이기 전에 저도 저만의 자영업을 또 하고 있는데 자영업도 저희 또 직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용을 당했다라는 이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elf-employed. self-employed. 라고 해요. 그래서 I'm self-employed. I'm self-employed. 하면은 저는 자영업을 합니다. 이게 좀 힘들다? I have my business. I have my busines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I'm self-employed. I'm self-employed. My dream is to be self-employed. 이렇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비동사를 많이 쓴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걸로 가면 됩니다. 식당, 뭐 카센터, 뭐 다 이걸로 갈 수 있겠죠. 자영업.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건설업자. construction builder.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builder. 라고 하면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builder. builder.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건설업자는 뭐 설계사도 있겠죠. architec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architect. architect. 설계사. 그냥 다 함쳐서 builder. 로 기억하면은 건설업자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토목이라고 아시나요? 토목은 그 도시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하면은 토목이 됩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냥 알고 싶으신 분들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점원들.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들을 우리는 shopkeeper. 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keep입니다. keep은 뭔가를 유지하고 계속 보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keeper. 하면은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부들 있죠? 그런 가정부들을 우리는 homekeeper. 라고 합니다. 또는 housekeeper 라고 돼요. 예전에 그 모기약 이름 치익 하는 homekeeper 들어봤죠? 그래서 집을 지키는 사람. 고른 뜻이 homekeeper. 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은 이 골을 막는 사람 있어요. 골. 그래서 goalkeeper. 하면은 이 골을 지키는 사람이 되죠. 영어에서는 goalkeeper 보다는 goalie. goalie. 얘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keeper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 shop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shopkeeper. shopkeeper. 라고 하고 얘를 또 다른 단어로도 clark. clark. 점원이란 뜻이죠? 이 표현도 여러분 많이 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죠. clark. or shopkeeper. 여러분 혹시 가정주부인 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I'm a housekeeper. housekeeper. 또는 homekeeper.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가정부입니다. 말 그대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하는 그냥 아내로서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housekeeper. homekeeper 보다는 housewife. housewife. 요게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죠. 자 좋아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여러분 바로 경찰. police. police. 라고 하죠. 이 뒤에다가 officer을 넣으면은 그 제복을 입고 군무하는 사람들.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경찰관을 이렇게 배웠어요. police. man. police man. police man. 그리고 집배언을 mail. man. 이렇게 배웠는데 요게 성적인 차별이 된다고 해서 요즘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police man이 police officer. mail man이 mail carrier. mail carrier.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중요하죠. police. 다음은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은 불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fire fighter. 라고 해요. fire fighter. fire fighter. 불과 싸운 사람들. 소방관입니다. 저는 소방관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학원생 중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분 중에 두 분이 소방관이 있는데 어제 그분 밥을 좀 사줬습니다. 왜냐? fire fighter is very important job. 그렇죠. 자 다음 나오는 거 볼까요? 우리 다음은 driver. 많이 쓰죠. 기사죠. driver. 앞으로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영어로 self-driving이라고요. self-driving. 스스로 운전하는 거죠. 이 self-driving이 앞으로 보편화되면은 나중에 드라이버가 조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동안은 끄딱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기술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 기술에 대비해가지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 같이 기억하죠. driver. self-driving. self-driving.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요리사. 우리 요리사면은 가장 쉬운 게 cook입니다. 요리하다. 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요리사예요. cook.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cook이라고 하고 조금 더 고급 식당 아니면은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chef. 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그 뭐죠? 그 파스타. 봉골레 파스타 하나. 뭐 그거 때문에 이 chef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yep, chef. yep, chef.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리사는 chef.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는 cook.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artist. artist. 바로 예술 작가들이죠. 그림을 그리는 painter. 또 있을 수 있고 sculpture. 조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artist. artist. 라고 합니다. dancer. 이런 분들도 다 artist. 가 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 engineer. engineer. 가 있습니다. 이 engineer랑 여러분 반드시 구별할 게 mechanic. 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engineer and mechanic. 조금은 달라요. engineer는 설계하고 그 도면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mechanic의 의미는 그걸 갖고 어떤 기계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mechanic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학자랑 mechanic. 두 개 구별하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 mechanic. 그런 분들은 이쪽이 좀 낫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고치는 사람 있죠? repair person. repair person.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나오는 거는 바로 작가입니다. writer. 그래서 뭐 singer song writer.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작가는 writer. writer.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영어 동화책 이런 거 되게 쓰고 싶은데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쓰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대화를 갖고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요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writer. writer. 까지 공부를 해봤네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농부 farmer. 라고 하죠. farm 하면은 농장 또는 뭔가를 농사 짓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짓는 사람 farmer. farmer. 라고 합니다. 요즘 아주 핫한 게 aquafonics.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물과 고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기법이 요즘 되게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교수님들이 뭐 이런 1차 단업에 요즘 되게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 farmer. 라고 하고 그 다음에 farm 하면은 이게 농사를 짓다라는 동사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farm to fish 하면 뭘까요? 바로 양식이 됩니다. farm to fish 그래서 farm에서 나온 물고기들 양식어가 되겠죠. 농부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banker banker 라고 하는데 바로 은행원이죠. 그래서 은행원은 banker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설계사 요즘은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봤는데 재무설계사 financial planner financial planner 이런 것도 요즘 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이죠.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죠?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주식 경제도 공부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산 주식만 떨어지냐 그거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쪽에 일하시는 분들 banker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이거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영어로 public servant public servant 라고 하는데 이 servant 는 serve 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뭔가를 봉사하다 제공하다 라는 동사가 serve 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whole serving 들어봤죠? 서빙하는 거 serving 서빙 뭔가 봉사하는 거를 serving 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봉사하는 사람이 servant 그래서 공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public servant public servant 라고 합니다. 이거를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work for the government work for the government 라고 해서 이거를 공무원이라고 해요. 흔히 말해서 I'm a public servant 라고 해도 되지만 I'm working for the government I'm working for the government 이 표현도 정말로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official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official official 또는 officer 라고 하는데 이 official은 약간 고위직 공무원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조금 구별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여러분 바로 researcher researcher 연구원입니다. 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researcher 연구원이죠. 그래서 research 하면은 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그러면 search 하면은 이게 좀 잘못됐네요. 저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search 하면은 뭔가를 찾다 나라는 동사가 됩니다. I'm searching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니까 조사하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researcher 라고 하면은 조사자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etirement 은퇴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다 retirement 먼트가 되겠죠. 중요한 건 retire 라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바로 은퇴하다 에요. 내가 피곤해서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래서 은퇴하는 겁니다. retire retire My dream is to retire at 45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파이어족이라고 요즘 아주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젊진 않지만 나이가 은근히 있습니다. 저도 파이어족을 꿈꾸고 있는데 이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retire early 일찍 은퇴하는 거 이걸 파이어족이라고 해요. 막 불이 나오죠. 파이어 어쨌든 저의 꿈이지만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retirement 라고 하고 저 은퇴했습니다. 형용사로 가세요. I am retired 라고 하면은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라는 형용사로서 이렇게도 씁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좀 교사분들이 좀 은퇴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러 저희 학원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공부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주 또 노년을 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좋아요. retirement 은퇴까지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직장이죠. workplace 직장은 영어로 workplace 라고 하고 회사는 여러분 company라는 말보다는 at work at work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20가지 직업에 관련된 영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과연 무엇인가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재미있는 또 하나의 여러분의 직업군을 또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영어를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를 알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이 더 넓어지고 이 단어를 연결해가지고 붙여서 말만 하면 영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더 체계자로 공부하고 싶다면은 천안이나 동탄에 있다. 저희 팀영어학원으로 오세요. 제가 정확한 교육과정으로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 와봤자 너무 힘듭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프랭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유료강의로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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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